딱 2일간 리뷰특가 러시아 대게 시세 킹크랩시가 파괴 가성비 선호자숙 상품 한정 판매합니다. 항상 목금요일에는 단골분들의 주문 예약이 많아서 물량이 부족한 편입니다. 이번 주에 필요하신 경우 꼭 품절 전에 구매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가성비 선호자숙 대게 앤드 킹크랩 현장 발생 물량 최다 확보 중 참고로 내일 또는 다음 주부터 선호자숙 대게 시세는 더욱 오릅니다. 설 명절 전까지 오늘이 가장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품절 전 구매 시 1월 26일 금요일 27일 토요일 날짜 지정 수령 가능 딴 늦으면 품절됩니다. 안녕하세요 동해수산유통입니다. 설명을 맞아 전국의 많은 상인들이 대게 킹크랩을 확보하고 있어서 러시아 대게 시세와 킹크랩 시가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1월은 대게 킹크랩의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현재화로 대게 킹크랩은 평소보다 비싼 편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많은 단골분들이 가성비 좋은 선호자숙 대게 선호자숙 킹크랩을 찾고 계십니다. 평일에도 선호자숙 대게 킹크랩은 매일 조기 품절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선호자숙 대게 킹크랩을 최대한 확보 중이지만 조기 품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선호자숙 대게의 경우 내일이나 다음 주에는 더욱 오를 것입니다. 설 명절 전까지는 오늘이 가장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미끼 상품 자숙 공개도 오늘 예약이 매우 많아서 한정 20박스까지만 판매 진행합니다. 이렇게 러시아 대게의 가격 킹크랩 시가를 저렴하게 유통할 수 있는 이유는 동해 수산 유통에서는 매일매일 대량의 러시아 대게 킹크랩을 전국으로 유통하고 있기에 활어 박달대게 외에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가성비 선호 대게를 확보하여 신선하고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월 26일 금요일 27일 토요일 도착 오늘의 특가 1번 재구매 1위 없어서 못 파는 선호자숙 왕 대게 리뷰 특가 1kg당 36,900원 x 33,900원 2번 인기 1위 없어서 못 파는 선호자숙 킹크랩 한정 물량 1kg당 6만 900원 x 5만 7,900원 3번 어급할 살아있는 레드 킹크랩 1마리 2.53kg 전후 리뷰 특가 1kg당 10만 2,900원 x 9만 9,900원 4번 미끼 상품 가성비 선호자숙 홍게 소사이즈 911미 3kg 3만 3,900원 무료 배송 리뷰 특가란 동해수산유통 네이버 카페 리얼 후기 카테고리의 후기 약속을 해주시는 고객분들께 미리 할인하여 공급하는 것입니다. 동해수산유통 카톡을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본문화단 또는 댓글의 주문 링크를 통해 쉽게 주문이 가능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성비 킹크랩 대게로 가족 지인 친구분들과 즐거운 신년 시작하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야기